자 돌고 이렇게 손대고 안녕하세요 플라이 송쌤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드론? 드론 맞나요 이거? 드론은 스페이스맨이라는 건데요 얘는 솔직히 드론이라기보다는 좀 장난감에 가까운 것 같아요 저는 알리에서 구입을 했고 9,000원 정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만 원도 안 되는 착한 가격이죠 일단 이 제품을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면요 밑에 센서가 있어서 손바닥이 이렇게 되면은 계속 프로펠러가 돌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그런 드론 장난감입니다 어른보다는 아이들을 위한 장난감이겠죠 여기도 보시면은 3세 이상 사용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박스를 열면 충전선이랑 이렇게 스페이스맨이 들어있습니다 처음에는 이 프로펠러가 껴있진 않아요 빠져있는데 직접 끼우셔야 됩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프로펠러의 방향이 있습니다 드론을 날려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이쪽 프로펠러는 이렇게 휘어져 있고요 이쪽 프로펠러를 보시면 지금 이쪽으로 휘어져 있죠 프로펠러가 바람을 아래로 밀어내야 하니까 이 프로펠러는 이쪽 방향으로 돌고요 이쪽 프로펠러는 이쪽 방향으로 돌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방향을 잘 맞춰서 끼워 주셔야 되고 끼우는 방법은 설명서에 잘 써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모양은 이렇게 귀여운 우주인 모양이고요 이렇게 뒤에 보시면은 전원 버튼과 충전 케이블이 있어요 그리고 발바닥이죠 발바닥을 보시면은 이렇게 센서가 있습니다 초음파 센서가 있어서 손바닥을 대고 있으면 이걸 감지해서 프로펠러가 빨리 돌아요 그러면 윙 하고 올라가겠죠 어느 정도 올라가면 프로펠러가 천천히 돕니다 떨어지겠죠 그래서 손으로 계속 이렇게 통통 튀기면서 노는 그런 장난감이에요 어 근데 사용 연령이 3세부터 잖아요 근데 제 딸이 지금 6살이라서 이걸 한번 갖고 놀게 해 봤어요 근데 재밌게 가지고 놀긴 하는데 아무래도 조금 위험하긴 합니다 이게 아이들은 팔이 짧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손을 갖다 대다가 얘가 갑자기 윙 돌면서 아이들 쪽으로 올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3세 이상이라고 써 있긴 한데 제 생각에는 그래도 한 7살에서 한 1학년 정도 되는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전원을 켜면 바람이 이렇게 불어요 어 잠시만 네 이렇게 전원을 켜면은 LED가 들어오면서 프로펠러가 돌고요 요 비행 영상을 좀 보여드릴 건데 지금 저희 집에서 얘를 찍는 게 쉽진 않을 것 같아서 제가 핸드폰을 들고 같이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불 끄고 찍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아서 불 끄고 한번 찍어 볼게요 자 이제 켜보겠습니다 이렇게 켜고요 불이 들어오고 돌죠 오 날라갔어 이렇게 날라가면은 이렇게 날라다니는 걸 손을 이렇게 대면은 띄우고 요런 불상사가 벌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촬영을 하느라 잘 손을 대지 못했는데요 한번 제대로 해 볼게요 자 해볼게요 날고 손바닥 대고 떨어질 때 다시 손바닥 떨어질 때 손바닥 떨어질 때 손바닥 떨어질 때 손바닥 다시 떨어질 때 손바닥 떨어질 때 손바닥 떨어질 때 손바닥 다시 손 네 요렇게 가지고 놀면 됩니다 네 좀 힘드네요 이거 찍으면서 찍으면서 하려니까 힘드네 쇼 올라가 네 그래서 요렇게 제가 지금 손이 안 나오고 있어요 호잇 7세 이상 적어도 유치원에서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이 가지고 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플라이 송쌤이었습니다 안녕 안녕 안녕